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열대 우림기후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인데요 선생님의 뒤쪽으로 보이는 이 가옥의 형태가 바로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의 모습입니다 열대 우림기후 지역은 엄청나게 덥고 또 많은 비가 와서 사실 사람이 살아가기에 그닥 좋은 조건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후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떤 가옥을 만들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농업을 통해서 식량을 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내용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요 열대 우림 지역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중 의식주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옷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한여름을 생각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우리나라의 한여름과 같은 기후가 1년 내내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여름의 옷차림 어떤지 알고 계시죠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최대한 얇고 최대한 간편한 그래서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옷차림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주제 열대 우림 지역 사람들의 식문화 즉 음식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너무 습도가 높아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 음식이 굉장히 빨리 부패하고 상해버리죠 그래서 음식이 상하는 것을 늦추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첫째 기름의 음식을 튀기거나 둘째 부패 방지를 위한 향신료를 음식에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향신료를 음식에 넣거나 음식을 기름에 튀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음식을 삶는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 부패를 훨씬 더 늦출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열대 우림 지역은요 다양한 열대 과일의 천국입니다 열대 지역에서만 잘 자라는 과일들 뭐가 있을까요? 바나나, 망고, 두리안, 파인애플, 망고스틴, 용과 수많은 과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열대 과일들을 실제 음식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까지 간단하게 의 문화와 식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게 바로 세 번째 열대 우림 지역 사람들의 주, 건축 문화입니다 과연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집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열대 우림 지역 사람들이 만들고 살아가는 가옥의 구조입니다 자, 언뜻 봐도 굉장히 단순하고 개방적인 구조를 갖췄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벽은요 나무들을 덧대어서 바람이 아주 잘 통하도록 개방적인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문이나 창문은 큼직큼직하게 이 역시도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단순하고 개방적인 구조를 가졌다 이것이 열대 우림 지역 사람들의 가옥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붕의 경사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드는 이유는 비가 워낙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붕의 경사가 평평한 것보다 경사를 급하게 했을 때 빗물이 천장에 고이지 않고 잘 흘러내리게 되겠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대 우림 가옥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로 고상 가옥이나 수상 가옥의 형태로 집을 만든다라는 사실인데요 왜 바닥에서부터 집을 짓지 않고 나무 기둥을 세운 후에 그 위쪽에 집을 짓느냐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기와 습기가 올라와요 만약에 바닥에다가 그냥 붙여서 집을 짓게 되면 이 열기와 습기가 고스란히 집 안쪽으로 전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열기와 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상 가옥을 지었고요 그리고 열대 우림 지역에 살아가는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금 더 시원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이나 하천 위에다가 집을 짓는 수상 가옥의 형태로 집을 만들고 살아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상으로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사람들의 집의 형태 단순하고 개방적인 가옥 구조,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라는 특징 그리고 고상 가옥과 수상 가옥을 많이 만든다라는 세 번째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열대 우림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농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원래부터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던 농업인 이동식 화전농업이고요 또 하나는 유럽 등의 선진국 사람들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 진출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농업의 방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동식 화전농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미 앞선 수업에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토양의 양분이 쌓여 있지 않고 빗물에 쓸려 내려가거나 나무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토양의 양분이 매우 빈약하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땅에 어느 정도 양분이 존재해줘야 씨를 뿌렸을 때 이 씨앗들이 땅 속에 양분을 먹고 잘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토양에 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맨땅에 씨를 뿌리면 절대로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숲이 굉장히 많잖아요 숲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자 나무를 잘라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나무를 잘라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지르게 되죠 그러면 이 나무들이 타오르게 되면서 불이 그치고 나면 재가 쌓이게 되고요 이 재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토양의 양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양분을 바탕으로 해서 열대 우림 지역의 사람들이 그 땅에 씨를 뿌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식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무를 인위적으로 자르고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영양분이 대략 2년에서 3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3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양분조차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같은 땅에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농업의 이름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다른 숲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또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그 재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자 이러한 방식을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하고요 이동식 화전농업을 통해서 주로 재배하는 작물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 작물 뭐 카사바, 옥수수, 그리고 얌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구마나 감자와 비슷한 작물을 재배해서 식량 작물로 활용한다 지금까지가 이동식 화전농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농업의 방식은 바로 플랜테이션입니다 이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진국 사람들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 진출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농업의 방식이에요 자 선진국 사람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열대 지역에서만 잘 자라는 작물들을 대량으로 재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을 해서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 열대우림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수출이 잘 되는 상품 작물들을 대량 재배하게 되는데 이러한 농업의 방식을 플랜테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주로 재배되는 작물들은 전 세계로 잘 팔려나가는 천연고무 그리고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그리고 커피, 바나나, 차 같은 작물들이 있고요 이런 작물들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게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농업의 방식이다 플랜테이션 농업의 특징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대우림 기후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의식주 살펴봤고요 그리고 열대우림 지역에서 행해지는 두 가지의 농업 플랜테이션과 이동식 화전농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요 남아있는 문제의 수술도 끝까지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